아 그날 밤 선수들이 반장인 집에 보였습니다 복싱 경기 중계는 언제나 최고의 관심사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멋진 k 우승을 거둘 수 있으리라 존과 랜스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 경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요즘 이리 겨우 아 아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매시간 매 순간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승했던 경기의 녹화 테이블 보며 전이를 불태우는 선수들 간절한 바람을 담은 그들의 눈에선 빛이 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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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얼굴만 보면 이 경기가 마치 세계 타이틀 매치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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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같은 3분이 지나갔습니다. 존은 눈 주위를 제대로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이 위에서 싸우는 일은 생각했던 것만큼 멋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숨이 가쁘고 맞은 곳은 아파옵니다. 오직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렌스의 우세. 마지막 라운드. 존이 반격에 나서보지만 아직은 렌스가 한 수위입니다. 마침내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생애 첫 경기. 오늘의 우승은 누구의 것일까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맨주먹 하나로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복싱은 그 꿈을 향해 나 있는 길. 마, 파, WAGels 하여 varying 그래서 이 시간에 더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욱이 고통을 겪고 그리고 항상 제가 더욱이 고통을 겪고 그리고 내가 더욱 고통을 겪고 나이, 태, 이렇게 해주는 거에요 네, 이렇게도 저는 더욱더의 고통을 겪고 제가 더욱이 고통을 겪고 그리고 제가 더욱더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또 더욱더의 고통을 겪고 제 생각은 우리의 월드 챔피언입니다. 거칠고 고독한 사각의 링, 그 링 위에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바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